안곱게 갖고 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고요. 2kg, 3kg, 4kg, 6kg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곱게 철입니다. 무한뻔락지가 가장 맛있는 철입니다. 그만큼 맛있는 무한뻔락지고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지금 전복 가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오육미부터 구미신미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미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 있는 백미참조기는 당연히 재수용 가능하고 23cm 전후고 2단이 좀 더 크고 아랫단이 좀 더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160마리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씩 들어가는 160마리참조기는 가장 인기가 많으면 딱 드시기 좋고요. 그 다음에 20마리 왕특대 고등어입니다. 생물 왕특대 고등어고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5마리,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20마리 생물 왕특대 고등어 그 다음에 중대먹갈치가 어제보다 가격이 더 좋습니다. 4분의 1상자,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는 중대먹갈치입니다. 바라조기입니다. 가장 맛있는 참졸중류 하나가 이 바라조기인데요. 한 번 드셔보시면 이 바라조기밖에 드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라조기고요. 그 다음에 젓갈조기도 갖고 온 상태입니다. 젓갈형 조기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는 젓갈형 조기고요. 정말 안강맹배다 보니까 선도가 너무 좋습니다. 풀치입니다. 이제 풀치 다물식이죠. 풀치는 한 상자에 100마리에서 120마리 들어가고요. 반상자,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는 풀치입니다. 한 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사시미병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병어고요.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젓도 판매합니다. 육젓은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육젓입니다. 그 다음에 추젓하고 북새우젓 똑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고요. 추젓하고 북새우젓입니다. 다 국내산이고요. 북새우젓은 갈아서 넣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판매하고 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감사합니다.